와 개빡쳐 말리지마 진짜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 조두순이야 다들 알지? 사건의 10년이 넘은 지금 드디어 저 얼굴이 공개됐어 MBC 실화탐사대에서 최초로 말이지 설마 조두순 모르는 사람 있나? 조두순 사건이란 2018년 12월에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쓰레기라고 할게 저 쓰레기가 8살짜리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상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 영화 소원을 통해서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새끼가 진짜 악질인게 8살짜리 어린아이를 성폭행해서 장기 파손 등에 상해를 입히는 등 아주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피해가 너무 심해서 그 아이는 인공장기까지 달아야 될 정도였대 와 이뿐만이 아니야 저 쓰레기는 범행이 발각되자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것 아니냐 어차피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 나중에 크면 남자들 신체도 다 보고할 거 아니냐 라는 등 충격적인 발언을 했대 충격적? 아니 개빠한 발언이지 당연히 성폭행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개쓰레기지만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난 아이를 데리고 졌단 짓을 한 거라고 아... 이런데도 지금 이게 여성들이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 아... 난 도저히 모르겠다 진짜 심지어 과거 MBC PD 수첩에는 저 쓰레기가 범행 후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돼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야... 이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정말 내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라는 형벌을 달라고 했대 이후 조도수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간 정보공개 처분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래 12년? 지금 12년이라 그랬어 12년 저 땅 개쓰레기가 12년을 받았다고 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진짜? 이 새끼 출소가 벌써 1년 반 밖에 안 남았다고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한대 커뮤니티에선 그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나는 과연 저들이 진짜로 나올진 모르겠다 아무튼 조두순 출소 반대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존중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대 아... 일단 진정해 열받는 건 알지만 설마 이걸 청와대 욕하는 사람들은 없겠지? 왜냐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3권분립 국가라서 사법부에서 판결 내린 걸 갖다가 행정부인 청와대가 마음대로 막 감나라 배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야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이걸 갖다가 막 뒤엎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교에서 아 이거 청와대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어 청와대 정말 개쓰레기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전해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틀렸다는 걸 아무튼 저 새끼가 얼굴이 왜 이제야 공개가 됐냐면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거래 아씨 심지어 아동 대상 성범죄 재발율은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래 그냥 저 새끼들 건 다 잘라버리면 안 되나? 사람도 아닌 새끼들인데 진짜? 심지어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위를 통해서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받게 된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확인한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안전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해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와 이게 법이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랑 초상권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아 뭐가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 제발 법 좀 바꾸자 아 화내기도 아깝다 그나저나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국회의원을 똑바로 댄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자꾸 태클 거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권원들 때문에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국회가 내가 조만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권분립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해줄게 아무튼 저 쓰레기 절대 잊지 말자고 조두순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래 링크를 해둘 테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봐봐 내가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사과할게 이거는 진짜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 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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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